빠르다. 이 위치는 안 돼. 해야 돼. 화장실로 도망가. 안 돼. 떨어졌다. 안 돼. 올라가야 돼. 불멸까지는 혼자 등반할 겁니다. 아무도 다 못 막아요. 5일만에 초월자 5인 거냐고요? 제대로 시작한 지 한 4일, 5일 된 거 같아요. 그 전까지는 깔짝깔짝깔짝깔짝 하다가 모르겠어. 나 한 섭 잘 안 함. 아시아 섭이 수준이 더 높다고 해가지고 쳐맞으면서 배우는 게 오히려 좋겠다 싶어서 아시아 섭 하기로 했습니다. 다들 그러더라고요. 질이 좀 낫다고. 그래서 안 한. 가보자. 아아. 소리소리. 새끼. 소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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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는. 어위은. 소리들. 어어. 어어어. 어어어.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탈자 흥분했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?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봐요 행프라이스 맛있구만요 호오오오 deciding 투 플랭 나이스 캬 와더펄 그래질게임이지 고비고비고비 나이스 2C롱! 나이스! 나아이스! 좋았다. 그래 이게 게임이지. 아, 솔큐가 낭만이지. 누구 버스로 올라갔다. 아, 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. 무조건 솔큐, 솔큐로 딱 올라가야지. 아, 몰라. 레인 할 거야. 가야하! 소모 entran. 이리 인하는 거. 우승부. 나이스. 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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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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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레인 아까 폈다 바로 딱 뜯어버려 씨발 놀래라 역시 엔트리가 재밌네요 이기들 좋았다 올라가자 바인드 차라리 킬조이가 나아 킬조이 원챔이다 그냥 나는 킬조이가 맞다 유투 보고 사설가서 공부하고 해야지 쓸만하다고 그럼 난 엔트리나 해야겠다 난 엔트리 남으면 엔트리 해야겠다 아 화장실을 지금가면 안될것 같애 일단 좀 참자 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사이크가 에이드장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지금이야! 지금이야! 빨리! 10초 남았습니다. Phat, Phat. 저렴한 와... 난 부품 몇 개면 충분하니까. 경계봇이 파괴됐어 포탑이 파괴됐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역불을 받아라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뭐가 보였냐고요? 그린스톤은 살짝 보였음 도망치는 게 좋을걸? 카운트다운 시작 알았다 스파이크 설치 지pha파포 포카모 지오 고 recruit 에이 에이체? 아 뜨거워요 러시 러시 아 그래 내려봐 아, 보호바러쉬 지랄이 하라 아,치깐 어? 아,에게 말해버렸다 가짜아~~ 22점 주세요! 감사합니다! 이거예요! 24점이나 주셨네! 아이고! 아이고 24점! 달다 달아!